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팩트한 수능 수학의 표준 수능 수학의 트렌드 리더 메가스터디 이승엽입니다. 오늘은 쇼츠에 대한 얘기를 짧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순이 쇼츠 한번 보시죠. 염순이가 과자를 어떻게 먹는가 자, 이빨 과자를 먹는 염순이의 모습입니다. 자, 이벤트 콩 한번 깨물어가지고 아이고, 맛있다. 먹었습니다. 한 개 더. 잘 보시죠. 으아, 이렇게 깨물어가지고 먹는구나. 아, 선생님이 말이야. 이 염순이하고 아이, 너무 귀엽죠. 그쵸? 염순이하고 산지가 벌써 지금 한 8년 정도 되는데 오래 같이 살았어요. 염순이가 아기 같지만은 그래도 얘가 지금 이제 청년이죠. 그래서 살았는데 어, 오랫동안 지켜봤지만은 이 염순이가 과자를 이렇게 먹는지를 몰랐어. 이게 짧은 영상을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 염순이가 이 빨과자를 이렇게 먹을 때 이렇게 앙 하는 그런 귀여운 모습이 있구나라는 아, 굉장히 임팩트가 있더라고. 아, 나 개인적으로 그랬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억에 잘 남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주제가 뭐냐면 왜 내가, 이승효가, 수학 강사가 쇼츠로 수업을 하는가. 자,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 쇼츠라는 게 말이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짧지만 강렬한 임팩트를 딱 줄 때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수업을 최근에 이제 이런 수업을 만들었죠. D-30 카운트다운을 1일 1쇼츠 1 진단 키트 그리고 이거 말고도 그 작년에 촬영했던 그 상승효과 딥이라는 강좌도 뭐 딥쇼츠 뭐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짧은 영상들 가지고 이제 수업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내가 뭐 트렌드를 이더니까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기가 싫으니까 그냥 뭐 짧게 공부해라, 대충 공부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뭐냐면 그 쇼츠로 수업을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임팩트가 분명히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봐. 요즘도 그런 거 있나요? 그 교장선생님 훈아 말씀 같은 거 하게 되면은 교장선생님 앞에 나와서 뭐 한참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아, 뭐지? 막 이러고 해서 이제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선생님 같은 사람이 옆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인생에 정답은 없어. 딱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그게 확 꽂혀가지고 아, 그렇구나. 엄청난 깨달음을 주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잖아. 여러분들 어떤 쇼츠에서 1등급 준비가 완료! 딱 이 얘기를 듣고 그렇지. 1등급 가야지! 정신 딱 차리고 그런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지. 자, 이게 운동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뭐 춤이라던가 뭐 악기라던가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원데이 레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축구 선수라고 생각을 해보자. 축구를 잘하고 싶어. 근데 맨날 손흥민 선수한테 축구를 배우고 싶지만 당연히 그럴 수가 없잖아. 근데 어느 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와서 이벤트로 원데이 레슨을 딱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를 어떻게 어떻게 신청을 해가지고 당첨이 돼서 갔어. 갔는데 가서 뭐 며칠 동안 배우진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옆으로 이렇게 살짝 지나가다가 어, 너 볼 찰 때 발목의 각도가 살짝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만약 이렇게 한마디를 해줬다 하게 되면 그 한마디가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쇼츠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당연히 길게 많이 공부하는 거 중요하고 반복하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딱 짚어드릴 때에는 그 짧은 한 순간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왜 이거를 선생님이 캐스트를 찍게 되냐면 오늘 이제 이 D-22 이게 그 카운트다운 쇼츠 강좌의 9강이고 제목이 이제 숫자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건데 자, 하나 이거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보통은 이제 이게 6월 모의평가 21번 문제니까 이걸 문제를 쭉 다 풀고 나면 푸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거 관련된 개념도 많고 이러니까 이게 약간 그 교장선생님의 후나마술처럼 그냥 휙 지나가버리고 기억에 하나도 안 남을 수가 있다고요. 자, 근데 내가 이 문제를 이 쇼츠 카운트다운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문제를 풀어주는 걸 아예 안 하고 딱 이 두 개의 숫자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2와 3분의 8 숫자가 그냥 보이지만 얘가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고 자, 이 2라는 친구는 뭐냐면 f'a에 들어가는 실수 a의 최대값이야. 근데 f'a a는 뭐죠? 바로 x좌표입니다. x좌표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최대라는 것은 내가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x좌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세로선이 무빙하는 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세로선이 쭉 움직이다가 f'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마지막 순간이라는 거니까 아, 그렇구나. 얘가 바로 극소점의 x좌표겠구나라는 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어려워진 이유가 fx는 k 나와 있고 c수 k의 최소값이야. 이때에는 같은 숫자지만 역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자, 이때는 뭐겠어요? 이때는 y좌표가 가로선 무빙하는 겁니다. 왜? fx는 k가 지금 이렇게 내려오다가 언제 최소가 되는가? 실수, 이 원소의 개수가 3 이상이 되도록 하면서 딱 마지막 순간 아, 그럼 그때가 뭔가 세계가 되는 특수한 상황인가 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런데 보통 이거를 문제를 이렇게 풀다 보면 이런 것들을 뭐 중간중간 설명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게 임팩트가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야. 여러분도 그렇잖아. 막 20분짜리, 30분짜리 유튜브 본다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30초짜리 쇼츠 그 한 순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각인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문제풀이 방법만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다. 그게 선생님이 이런 쇼츠 수업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생님이 모든 수업을 다 쇼츠로 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 어떨 때는 막 1시간짜리 수업을 하기도 하잖아요. 디비딥, 진실의 방 이런 거 보면 진짜 한 문제를 막 30분 동안 풀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그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지. 천편일일적으로 맨날 뻔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고민들 때문에 선생님이 계속 여러 가지 그런 방식들의 수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세로로 보는 상승용과 리드 같은 거. 여러분들이 그냥 교재를 보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눈에 잘 안 들어올 수 있고 기억이 안 남을 수 있으니까 내가 책을 한번 읽어줘보자. 이렇게 만든 게 상승용과 리드라는 수업이고 시나리오라는 수업이라든가 PT라든가 여러 가지 수업들이 선생님의 그런 문제의식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적을 올려줄까 그런 고민에서 만들어졌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아 뭔가 좀 답답한데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 뭔가 그 하나의 포인트가 필요하다. 싶은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찾아오셔서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캐치를 해드릴 수 있을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요쇼츠 캐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